시원한 정렬 네 철권사교육의 회장 철권학개론 6화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일주일마다 기다리는 시간이고 특히나 이번 주 케이터는 제가 준비를 했어요. 사람들이 인데도 준비 안 한다 라는 말이 있어서 일하는 시간 쪽에서 새벽 1시에 방송이 끝났는데 이 스튜디오가 비워지는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까지 수련을 했기 때문에 오늘을 위해서? 네.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왜냐하면 너무 타이틀했어요. 일정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충주도 갔다 오고 이것저것 너무 여유가 없어서 드디어 짬을 해서 6시간 동안 달렸기 때문에 아마 그 느낌. 그 느낌 가지고 아주 살아있죠? 네. 페어플레이. 그 손에 그 있어요 이거. 감각이 아주 살아있죠? 그냥.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느낌을 그대로 페어플레이로 가져가서 대제민 선수의 버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가? 자. 바로 화면 넘겨주세요. 바로! 페어플레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기대해도 되나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마사치 하시는 고수분들 걸리면 저희 고수분들하고 저는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뭐 그 외에서는 그냥 대제민 선수 토스만 해주는 느낌으로 근데 저도 오늘 좀 장담할 수 없는 게 오늘 제가 안나라. 아 그러네! 근데 빙게 안나가 지금 그나마 요즘 계급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걸릴 수 있는 상대가 제일 높아요. 클럽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 굉장히 기대되는 재밌는 아마 오늘은 저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제가 헤이하치를 고르고 잠깐만요. 헤이하치를 복장이 있습니까? 사장님이 또 컨싱 하실게요. 이야. 폭주족. 폭주족 헤어치.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안나 또 있습니다. 있죠. 있어요. 그냥 골랐어? 아니 복장이 안 나오는데요? 제 복장은 뭐죠? 이거 캔슬해야 돼요. 사장님의 의총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디 일기 직원이? 아 잠깐만 변경 좀 해주세요. 아이 뭐야. 아 노말? 안 되네 안 돼. 중단 중단. 방송 캔슬. 안 돼 안 돼. 아니 안 나면 또 문어 안 나거든요? 문어 안 나면 또 그냥. 문어? 문어도 예쁘긴 한데 보여주세요. 랩 눌러서. 미음 눌러서. 미음이. 문어 이것도 괜찮거든요? 아 뭐 여기 있네요? 저거 저거죠? 그렇죠. 폭주족았나? 걸려들었어요. 나 오늘 좀 폭주하는 실력 한번 보여주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맞서치 하시면 정말 좋은 게 네. 배제민 선수가 그나마 컨트롤하기 어려운 챔프예요. 그렇죠. 오늘 맞서치하면 배제민 선수 이길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뭐. 오세요. 오늘 같은 날이 별로 없는데 제가 약간 약해지는 이런 순간. 우리 우리 공부 하나 해볼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초초초를 안 했잖아요. 똑같잖아요. 초초초. 아 초청래 못해요 제가 실전에서. 이거는 애초에 하면 안 돼. 이건 시도로 하면 안 돼. 어. 어 쉬우면. 손에 이그니까. 아 손에 지금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아 손에. 감각이 살아있다고요 지금. 어. 어 된다니까. 진짜 살아있어. 어 진짜 돼요. 아 오늘. 아 신장에서 청래 한번 보여주세요. 청래가 죄송한데. 보여줘야죠. 대시 청래가 혹시 되나요? 안됩니다. 아 그럼 웨이브 청래는? 안됩니다. 제자리. 아. 대시가 또 안되는구나. 근데. 뭐. 안나로 뭐. 쓸 게. 크림슨. 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대부분은. 헤이하차 죽기 직전에 들어가고. 안나가 맞으면서 나오는 시나리오. 그렇죠. 그리고 안나가 손에 안 익어서. 일개. 온라인 유저한테. 우리 선수가 무릎이 찢기는. 하아. 그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어. 아이고 주부석. 쿠마 간주. 모양 좋아요 상대도. 닉타이거. 자 자세 잡고. 한번 가볼까요 그럼. 아 느낌 좋아. 야 넌 내가 막는다. 사타구니. 사타구니 마라 사타구니. 넌 내가 막는다. 아 사타구니 진짜. 야 폭주. 반대장 manufactures. 한 번 가볼까요 폭주. 아이는 잘 모르겠어요. nerede 폭주. 어디서 폭주하나요. 칼 한 번 씌워놓고. 폭주대신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오. 갑니다. 벽으로. 아니 왜 바로. 오. 못 바꾸게. 왔다 바운드. 아 바운드 해야죠. 아. 아 바운드 왜 이렇게 급합니까 지금 바운드 아니 바운드 안하고 저 그냥 못 감아 던지기만 하면 되겠죠? 감았어요! 어? 뭐야? 이거 자기가 양손으로 다 푼거 아니야? 너가 한번 감아보시다 그냥 안나 좀 어이구 왜 이렇게 짧죠? 아 이거 버스 파운드로 해야 나오네? 아 못하네 아 반격기 진짜 제맛도 왜 안되죠? 뭘 바랭니까 지금 그랜드 마스터인데 지금 왔어 왔어 오 오늘 주적기 좀 잘 쓰는데요? 이렇게 알려준대로 잘 쓴 것 같은데 파운드 자 토스 아 마무리 확실하게 해줘야죠 마무리는 오 바운드 그냥 바운드도 되는데 천만 1타 천만 1타하고 바운드 아 천만 1타! 천만 1타하고 바운드해도 되는데 아 이게 계속 초풍 세반이 그러니까 아 초풍 세반이 근데 상대 그리는 것보다 별거 없는데요? 아 시작 시작 너무 좋은데? 진짜 좋죠 운드라님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 여태까지 페어플레이하는데 이렇게 안전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야 캐릭바를 좀 캐릭바를 좀 아 약간 캐릭바를 등이 없고 파운드 뭐지 이게? 컴보 만들지 말고 컴보 만들지 말고 오 다운점 갑시다 청례 콤보 아래 청례 아 청례가 아니고 벽콤보 벽콤보 선생님 지금 상대 녹단이랑 그래드바스터였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운영하는데 얼마나 아니 숏오프 2타 숏오프하고 하단 한번 싹 심어놓고 어쩐 초풍하면 또 맞아주고 초풍초풍 기합패스하면 콤보 실수하고 콤보 실수하고 네 아니 콤보 실수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기고 어차피 이겨 너무 좋았게 좋아 그래도 이기고 이야 어어? 어 진짜 좋은데요? 콤보 아 콤보 실수하고 그래도 이기고 천만일 타 아 이거 데뷔 쉬운데요? 바로 그냥 그래도 콤보 실수하고 콤보 실수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기고 어차피 이기다 우리 어차피 이기고 자 이렇게 맞춰놓고 어 이거 좋은데? 야 이거 죽게 찾아오는데 데뷔 버려요 왜냐면 안나가 이거 치는 거 바운드 되잖아요 네 그렇죠 콜드 블레이드 다음에 안나는 솔직히 콜드 다음에 바운드 되는 캐릭터랑 무조건 짝 찌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바운드 되고 안 하고 진짜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불러왔던 게 예선장에도 안나 유저들이 있는데 안나 유저들이 항상 그걸 바운드 시킬 수 있는 조합이랑 라스나 잡히나 라스 제이씨 제이씨 맞아요 아 중세시대 시사야? 지금 갑옷 입고 안 돼요? 다 뚫혀요 갑옷 제잭쿠키? 제잭쿠키 아 마음대로 해요 그냥 꽝 꽝 꽝 꽝 뭐 상관없어요 아우 토스 이성봉인가 벽 넣어주세요 콤보 아 바로 토스 벽 콤보 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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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도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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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너무 쉽게 하는데 왜 점프 뛰어 아 괜찮아요 점프 뛰어 카운터 제잭쿠킹 제잭쿠킹 아 좀 더 빨라 쪼오퍼 쪼오퍼 2타 하단 한 번 치고 제잭쿠킹 한 번 하고 이거 카운터 맞추고 바운드 하고 아 더블업퍼로 바운드해야죠 오 오 더블업퍼 바운드 됐어 더블업퍼 뭐야 막타로 무조건 더블업해야 돼 야 보고 때리고 보고 때린다니까 보고 때린다니까 2타 제잭쿠킹 나다 어 돼 좋아 뭐야 이거 이게 바로 헤아침이다 국민이 아니라고 이 정도 끌어낼 수 있는 캐릭이 바로 헤아침이에요 아 나 이거 봤는데 다 쓸게 왔어 왔어 저 한 번 아까 쓸 줄 아세요? 쓸 줄 알죠 분건보다 쓸 줄 쓰기 쉬운데 오 안나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게 있구나 또 패턴이 네 안나 패턴 이거 카운트 나오면 이거 확정입니다 아 진짜요? 이거 가드풀고 앞으로 양손 가드풀고 나간 다음에 대각선 양손이었나 대각선 양손이었나 대각선 양손이었나 대각선 양손이었나 그 다음에 코트를 잃타를 빨리하면 확정 패턴으로 갑니다 아이고 아 아 아 원래 이렇게 캐릭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런 캐릭이잖아 이거 목감 던지 벽방되고 자 바운드 아 이거 약간 이상한데 내가 지금 게임하는게 무릎선수 맞나요? 그러니까요 아 제가 안 날아서 갑니다 콜불 바운드 아하 왔죠? 형네 아 제가 오늘 안 나다보니까 파 조금 쓰러지긴 하네요 이상하다 기시권 쌍장 안 돼야지 앞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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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써주세요 앞무릎 이런거 그렇죠 잽다면 다무사라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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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이 너무 쇼 도스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냥 풍신껏 맞추고 해도 돼요 나락 세번 알죠? 풍신하고 나락 두번 올려차기나 나락 세번 올려차기 해도 되잖아 그렇죠 나락 두번하면 이타까지 맞나요? 탁탁 그거는 이제 좀 약하고요 나락 세번에 기상킴 이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레이디코드에서 왔는데 그 양여통 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한 1시간 반 정도 전에 먹었는데 네 지금 제가 혓바닥으로 이렇게 이빨을 쑤시다가 네 땅콩이 나왔어요 ㅋㅋㅋㅋ 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고소하네 야 야 뭐 음료수를 마시는 여유까지 아 이렇게 해서 마셔도 됩니다 왜냐면 청례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음드라님이 준비하고 방송에 임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니 진짜 사실 에이애진 좀 해봤어요 하아아아아아 여태까지 뭐 머덕도 좀 해보고 브루스도 뭐 좀 해보았지만 이렇게 좀 클라스가 다른 건 없었는데 머덕은 태어나서 처음 해봤고 헤이하츠는 예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준비하고 안하고는 차이 아닙니까? 야 진짜 이게 준비의 필요성이에요 그렇죠 아 너무 쉬우니까 오늘 어 저격수 안옵니까? 오늘 제 VJ 스나이퍼 와도 제가 우선 반피 만들어놓고 고르셨어요 토스하면 안 나와 저 그냥 목감아만 쓰고 그냥 안옵니까? 휘감아 던지기 휘감아 던지기 인드라 님 지금 약간 좀 레벨업 한 상태니까 지금 저격수 안옵 같은데 어 렌스타 렌스타 같은 게임 에이 뭐하는거야 계급도 비슷해요 계급도 비슷해요 아 이거 뭐하는거야 한계급 차이 아닙니까 렌스타 좀 위험한 분 아니에요? 오세요 오세요 아 렌스타? 렌스타 태물 태물 아이 신생한테 태물 안되지 아 지금 신생잼 떠오르는데 지금 어 의상 좋은데요? 어 저거 아래 그거 아닙니까 저거 포켓몬 어 아래 로얄의 약자 아닌가? 이성옥인가 판매압 바운드 따바 톤 키엌 오 어 좀 위험한데요 좀 위험한데 오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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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사랑 이야 이거 재밌어 지는데 안 나대 안나 응 빙이가 백까지 할수 있나요 간다! 나이스 플레이! 아이고 카운터 에이... 오? 제가 하지 마는데 그래도? 콤보 허접하네요 약한 콤보, 약한 콤보 막았어! 지사연구! 끝내, 끝내! 파운드! 아, 안 맞아요? 아, 그거 안 돼요! 아, 안 나는 콤보 연습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반대로 에이아이아치만 하고 아, 내가 에이아치 써! 어설프 콤보 연습 안 했어! 으악! 어, 죽겠다! 바쿠! 자, 텐슬라이빙! 어, 지겠는데? 에이! 선생님! 탈수가 많잖아요, 안 나가, 콤보가 이거 해야지 뭐 넣어요? 나랑... 나랑 1타 내신? 어, 1만 하고 내신 갑니다! 아니, 에이아치 못한다니까, 진짜? 아, 겁나 치나? 아... 벌팩! 벌팩? 아, 막 귀신 걸 내밀잖아, 선생님 아, 오늘 좀 힘들었는데 좀 마음에 드는데요? 좀 마음에 드는데요, 오늘? 아, 바로 마운드, 바로 마운드 바로 똑바로 마운드 바로 똑바로 마운드 어, 짠, 짠, 파운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뭐야 이거? 아, 오늘 선생님 안나 좋은데요? 많이 맞는데요? 아, 오늘... 저 좀... 어, 저, 저... 저런 거, 저런 거 어, 저, 제가 많이 맞네요, 오늘 아, 카운터 맞지? 아, 끝나나? 아, 망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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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진짜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아, 레드타한테 지금 진짜... 철피한데, 지금? 아, 어퍼가 씹혀... 아, 퇴문한테 지금 창피한 거예요, 진짜 아, 또, 또 아이템 좀 주시려고 그랬어 아, 어퍼 떴어요 아, 어퍼 떴어요 아... 아... 아, 콤보 진짜 저지르는데... 어... 아... 안 돼! 봐줘, 봐줘! 봐줘! 그래! 그냥, 그냥, 그냥 죽여버려, 아주 죽여버려! 아, 뭐야 이거, 콤보! 아, 이게 뭐야, 콤보! 아, 콤보! 야! 왜 안 바꿔? 아, 자주 시작해! 아, 망했어! 망했어! 아, 레이지 레이지 제발, 야, 봐줘! 레이지 한번, 레이지 한번 레이지 한번 살려줘, 레이지 한번 살려줘, 여기 아, 레이지 한번 살려줘! 중단! 가소와 기본 잡기! 아, 쟤가 안 나다보니까 진짜 미치겠네요, 답답하네요 잡다 캐릭 아닌가, 잡다 캐릭? 어, 어! 잡다 캐릭인데, 저거 스키스 아, 진짜... 아, 왜왜왜왜 아, 그냥 하는 거야, 어차피 봐주잖아 그러니까, 아... 어, 안 봐줘! 뭐야! 와, 기만했어, 지금 우리 기만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야, 너 봐줘! 봐준다며! 아, 레이지 타 웨이브 노력! 와, 당했어, 당했어, 당했어 웨이브 치고 있었는데 뒤통수! 제가 보니까 오늘 사장님이 불안해요, 선생님이 솔직히, 오늘은 아까 그거 봐주셨으면 끝났잖아요 오늘은 인드라님이 저 끌고 가줘야 돼요 반반! 저 안나예요, 저 지금 이제까지는 9대1이었거든요, 솔직히 9대1도 아니었어요 네 짐이었는데 오늘 인드라님이 버스예요, 오늘 원래는 마이너스 1 10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5대1 가야 돼 인드라님이 버스고 제가 승객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아, 기만 나겠어, 진짜 와... 저... 저 좀 이끌어주세요, 저 안나란 말이에요 외부치고 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뒤로 뒤집히냐? 그래서 안 무릎 해야죠 귀신껏 다음에 아... 어? 그렇죠 콤보 잠깐 순서가 이거 다음에 이건가? 이거 다음에 무릎 다음에 무릎 다음에 하고 어, 맞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올려셔야겠네 아, 예 자 아... 근데 저 실제 수업 없어요 제가 실제 쓰는 공부는 아, 실제 쓰는 공부는 아니에요, 제가 실제 쓰는 공부는 두 중에 하나요 뭐요? 초풍 이렇게 초풍, 초풍 그러니까 실제에서 자꾸 초풍, 초풍 세 번도 하려고 그래요? 저, 아니요 이거 밖에 못해요, 이거 밖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타수가 세대란 말이에요 네 그걸 염두에 두고 선생님 공부를 나와요 항상 알겠습니다 인드라님, 저 좀 끌어주세요, 오늘 갑니다 아, 오늘 좀 고소와라, 진짜 고소오면 또 제가 잘할지도 몰라 아, 그렇죠 그렇죠 방금 전 레드스타라서 아, 약간 너무 낮으니까 수준이 원래 고소한테 통하는 패턴 같은 게 안 통하잖아요 네 대화가 통해야죠 뭐 그렇죠 고소가 pitch 아아, 이거 뭐.. 먹어지만 하는 분 아아, 나 또 이거 봐 또 안나는이가 또 안나라도 아스카 딱 봐도 스킨, 스킨 차이 보세요 너무 실사야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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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약간 이... 아, 뭐야 우리 아, 문어 문어 아, 문어 왔어! 아, 또 빨판 빨판 오늘 오랜만에 문어 추해 같이 반숙 해갖고 초장해, 초장해 제 복장은 초장 색깔인데 지금 왔어요! 천만에타지 천만에타 천만에타가 뭐였지? 아 망했다 확장이요? 네 진짜요? 확장 아닐텐데 14까지 확장일텐데 오 왔다 아 안된다니까요? 통신하면 아 망했다 오 바꿔주세요 오 깜짝이야 37수 2패요?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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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약간 안나가 안나가 잘 기술이 안나 어떻게 해야됩니까? 태그! 안나 좀 알려주세요 태그 해야 돼 태그 해야 돼 태그 해야 돼 아카 카운터 안돼 안돼 얘가 평상시에 너무 글블레이잖아요 오늘 제가 인드라님이라니까요 진짜 타운터 우리 지금 바꼈어 아 wrestler 선생님 태그 했어야죠 우리 실력이 바꼈단 말이에요 지금 백초 아아 쳐 안나는 말이에요 지금 타고 타고 껴 잘한다 못 감아 아 망했다 싸바 못 감아 나이스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죠? 콜불 아 막았어요 콜불 맞고 콜블를 막고 콜블를 막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오 그렇죠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디시버거크 바운드 미치겠네 이기게 해주세요 제발 오 바운드 포스 아 제발 대시좀 하고 대시좀 하고 아까 카운터 아우 아 제발 아 벽 콩봉 망했다 어 위험한데 아 반격기 형이 들어갔어 나도 반격기 일단 이기고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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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기에요 아 망했다 어떻게 이겨야되죠 평생이 제 맘 알거 같죠 어 10단 10단 맞고 죽을뻔했어 평생이 제 맘 알거 같죠 이게 처음 배로 잘 못하겠다는 실전 스티기 어려워요 탱글해야돼 제발 이겨주세요 인나랑님 아하 카운터 아 아 뭐야 이거 파세추 아 아 바줬어요 구력이다 진짜 기분 더러운데 구력 아 이기죠구나 기분 더러운데 이겨야돼 바로 바운드 제발 바로 바운드 해주세요 제발 지금 엄청 굴역적인 아 이거 바운드 되잖아 진동 안 돼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950까지 아 오 살았어 아 벽으로 다 넣었어 벽으로 다 넣었어 벽으로 다 넣었어 아 아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떻게 게임을 풀어야 될지 지금 머리가 아 아 뭐야 이거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들 보셨죠 원래 익숙하지 않게 했던 실제에서 이렇게 쓰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라 이거는 진짜 아 미치겠네요 왔다 가운드 공포 공포 아 왜요 이거 쓰면 안 된다 레이지니까 줄 것 같아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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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개 깰 것 같아 이렇게 왠지 아 뭐야 어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나이스 아 아 어 아 어딜 가 어딜 가 만족해 만족해 바운드 아 아 어떻게 알았지 나 하나 쓸 줄 어떻게 알았지 중단 중단 아 아 뭐야 이거 개사기 개사기 기술 개사기 아닌데요 백농 아 뭐야 아 아 미치겠다 어 오 바운드 제발 아 아 아 자존심 상해 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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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나는 거 봐 땀봐 선생님 누가 봐주래 그러니까 선생님 선생님 땀 뭐예요 선생님 자존심 상해요 누가 봐주래 그러니까 그냥 이기지 저 지금 가슴이 울고 있어요 이겼는데 이긴 거 같지가 않아요 아니 안나로 하기가 미치겠네 아 선생님 제 마음의 책임은 알 것 같아요 아니 한 시간 연습해서 그 캐릭터를 실제로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일단 뭐 어렵다고 한 점은 없는데 저 아 그래요? 그럼 나도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런가 아 네 원래 게임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있고 네 어차피 저는 뭐 오늘 인드라님이 버스태아 준다는 얘기 듣고 왔으니까 아 저는 평탄만 칠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료전수가 안나로 똥만 안 싸면 돼요 K데이가 지금 지금 어떤가요? 지금 어? 다롱이님 아 뭐 다롱이님이 좀 잘하는데 아 저분은 잘해요 제조합 아닙니까? 데뷔진 브라이언? 일부러 원래 저렇게 하세요 쿵화도 하시고 카즈아도 하시고 자 오우 복장이 복장이 뭐 좀 아스트랄하네요 좀 어머 걱정 안해도 되겠네 에이 너무 쉽다 오오 아 왜 왜 하단 막아줘 아니 이게 떨어졌어 스틱이 오 사르다 오 사르다 스틱이 떨어졌어 게임하다가 밑으로 오 사르다 중간 어어? 아 봤어요 콜드블레이드 나이스! 파운드 이게 해야지 안 나지! 이거지! 이게 해야지 아씨 왜? 오 뭐야 아니 계속 스틱이 떨어져 그럼 앞으로 가야 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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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뭐야 뭐야 왜 대시를 해야 된다니까?